3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33페이지 토지거래 허가 절차입니다.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봤고요. 허가 절차를 보면은 우리 요약지 133페이지에 허가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보기로 하고요. 표 밑에 보면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의 소유권, 지상권에 관한 유상계약이나 예약의 경우만 허가받습니다. 그러면 134페이지 허가기간인데요. 허가기간 읽어보고 다시 표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의 시장군수구청량은 허가신청을 받으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기간, 즉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그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하거나 불허가 처분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된다. 다만 선매협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위의 기간 내에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된다. 15일 이내에. 이번에 15일 이내 허가증 발급 또는 불허가 처분 사유의 통지가 없거나 선매협의 사실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허가받지 않냐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허가 절차 다시 133페이지 허가 절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가 구역 지정 절차가 있고 허가 절차가 있는데 허가 절차는 거래당사자가 거래당사자가 허가 신청을 합니다. 계약 체결하기 전에 거래당사자가 허가 신청을 하고요. 허가 신청을 하는데 허가 신청은 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 신청을 합니다. 허가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처리기간 그게 15일이죠. 15일 이내에 허가 처분을 하거나 그 다음에 불허가 처분 사유를 통보하거나 또는 선매협의 사실을 통지해야 됩니다. 선매협의 사실을 통지해야 된다. 이 셋 중에 하나를 해야 되고요. 세 개 중에 아무것도 안 하면 16일 되면 허가 받은 것으로 봅니다. 자, 허가를 받았으면 허가 받은 목적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허가 받은 목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허가 받은 목적으로 사용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 표를 보시면 나와 있죠. 허가 받은 목적으로 사용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명령을 합니다. 3개월 이내에 기간을 정해서 이행명령을 하고요. 3개월 이내에 기간을 정해서 이행명령을 하고 그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이행명령을 따르면 그냥 끝나는 거고요.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행강제금은 토지 취득 가격의 10% 범인에서 10% 범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부르가 처분을 받은 경우에 1월 이내에 1월 이내에 이신청을 하거나 또는 1월 이내에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신청을 하면 이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도시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알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매수 청구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단체로 하여금 매수할 자를 정해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허가신청서에 기재된 금액이 공시지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낮은 금액으로 매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매 절차는 뒤에 다시 나오니까 보기로 하고요. 그러면 133페이지 표에 보면 사법상 효과는 유동적 무효입니다. 허가를 조건으로 허가를 못 받으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허가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개별 공시지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리고 허가증이 없으면 등기신청을 각하하게 됩니다. 허가구에 관해서 허가증이 없으면 자 그 다음에 134페이지 3번 토지거래 허가의 특례입니다. 특별한 예외죠? 동그라미 1번에 보면 당사자의 한쪽 또는 양쪽이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인 경우에 그 기관의 장이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할 수 있고 그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그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의 경우 협의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허가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입니다. 기억에 보면 수용, 그 다음에 니언, 경매, 그 다음에 디것의 국유재산 경쟁입찰로 처분하는 경우 그 다음에 리얼의 공유재산 일반 경쟁입찰로 처분하는 경우 그 다음에 비협의 맨 밑에 국세, 지방세 체납처분 또는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도 허가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그 다음에 압류부동산 공매는 허가받을 필요 없고요.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는 3회 이상 유찰된 경우 허가받지 않아도 됩니다. 135페이지 4번 토지거래 허가로 의제되는 사항입니다. 허가받으면 농지법에 따른 농지치득자의 증명받은 것으로 보고요.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계약서 금인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5번 토지거래 허가 심사 기준입니다. 양가로 1번 토지이용 적합성 토지이용 목적 적합성이 있어야 되고요. 136페이지 면적의 적정성 양가로 3번 토지이용 계획의 적합성이 있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실수요성이 있어야 허가를 내주고요. 투기 목적이면 허가를 안 내줍니다. 그 다음에 6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있고요. 그 의무기간을 보면 박산의 136페이지 양가로 2번 농업, 축산업, 임업 또는 어업의 경우 2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공공사업용으로 협의 양도 수용된 자가 대체 토지 취득을 하는 경우 2년 그 다음에 자기주거용 주택용지, 그 다음에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또는 편익시설 2년입니다. 그 다음에 공익사업 목적 및 기존 사업자가 그 사업 이용 목적으로 취득을 한 경우는 4년입니다. 사업용 4년입니다. 사업용 사업용 4년이죠. 그 다음에 임대사업을 위해 건축물과 그에 딸린 토지 취득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의한 민간임대주택을 위한 토지 취득 현상보존 기타는 5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의 일부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강남에 지정되고 했는데 그러면 2년 동안 전세 주민 안 되고 직접 거주해야 됩니다. 2년 안에는 팔아먹을 수도 없습니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2년간은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이 토지용 의무, 우리 암기프린트 32번에 맨 밑에 동그라미 6번에 있죠. 농업, 축산업, 임업, 어업, 대토, 주거복지 2년, 사업용 4년, 민간임대주택 사업토지 현상보존 5년입니다. 기타도 5년입니다. 7번 이행강제금입니다. 이행강제금 이행명령이라고 했죠.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이용의무를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토지이용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양가로 2번 이행강제금 부과인데 이행명령에 불응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이행강제금은 토지취득가격의 10%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인데 이때 토지취득가격은 실제 거래가격으로 하고요. 다만 실제 거래가격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당시를 기준으로 최근에 발표된 공시지가로 합니다. 137페이지 이행강제금의 부과금액입니다. 동그라미 1번 시장군수구청장은 이행명령이 정하여진 기간에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취득가격의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기억에 보니까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하고 방치한 경우 방치하면 10% 미연의 이용 목적을 변경하면 5% 임대하면 7% 기타 7%입니다. 이게 옛날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출제되었습니다. 대통령령의 개별 기준이. 동그라미 2번 부과 횟수를 보면 최초 이행명령이 쓴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1회씩 당의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 증수할 수 있고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를 즉시 중재하되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이를 징수해야 됩니다. 시험에 이행명령을 이행하면 부과된 이행강제금도 징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액서로 출제되었습니다.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이행할 때까지 계속 반복 부과 증수합니다. 이행강제금 제도가 있는 게 건축법, 농지법,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다섯 군데 이행명령 제도가 있습니다. 이행할 때까지 계속 반복 부과 증수하는 게 특징입니다. 우리 형법에서는 일사부재례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자편받은 것은 다시는 제로나지 않죠? 그런데 이행강제금은 계속 부과합니다. 이행할 때까지. 동그라미 3번.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하려는 경우 부과 처분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30일 이내에. 30일 이내에 해야 된다. 우리 암기 프린트 35번에 보면 30일이 있습니다. 35번에 동그라미 8번에 있습니다. 45번에 동그라미 4번부터 8번까지 토지거래 허가와 관련해서 다 1개월인데 이행강제금 부과 이의신청은 30일 이내입니다. 선매협의 완료 30일이. 1월이 5개 있죠. 이의신청 1월, 매수청구 1월, 그 다음에 선매자 지정통지 1월, 선매협의 완료 1월, 선매협의 완료 조서제출 1월 이내에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30일입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이행강제금 부과 제외인데 농지법을 위반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이 법상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냐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지법에는 100분의 20%고요. 이 법은 최대가 10%니까요. 이미 더 많은 걸 부과받고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될 의무기간이 경과되고 나면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없습니다. 효과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의 효과인데 허가받을 것을 조건으로 계약한 경우 유동적 무효고요. 전부터 허가받을 목적이 없는 경우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그 다음에 공법상 효과입니다. 138페이지 허가받지 않거나 거짓 부정한 망보로 허가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전역이나 당의 토지 지득 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55번 암기 프린트 55번 19번 20번을 구분해서 정리해야 되겠죠. 19번 지금 보고 있는 거고 20번 외국인 토지 지득 특례 군문자야에서 허가받지 않는 경우는 2년 이하의 전역이나 2천만 이하의 벌금하고 구분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허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 신청이 되면 각화됩니다. 제4절 사건보호입니다. 138페이지 이 신청 1월 이내에 해야 되고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동그라미 4번 이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 도시교회기위원의 심의를 거쳐서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된다. 2번 토지 매수 청구권입니다. 불허가 처분을 받은 자는 1월 이내에 매수 청구를 할 수 있고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동그라미 3번 매수 청구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 중에서 매수할자를 지정해야 됩니다. 매수가격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요. 단 허가신청서에 기재된 가격이 공시지가 보다 낮으면 허가신청서에 기재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습니다. 매수는 청구권이지 형성권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매수를 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수 청구할 수만 있을 뿐입니다. 139페이지 선맵니다. 선매라는 것은 먼저 사는 게 선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국가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그 매수를 원하는 경우 이들 중에서 해당 토지에 토지를 매수할자를 지정하여 그 토지를 협의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사적거래에 우선하여 공공기관에게 우선 협상권을 부여하는 것이지 강제 수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2번 요건입니다.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여야 하고요 그 다음에 토지거래계약에 대한 허가신청이 있어야 하고요 허가불허가처분전이어야 합니다. 허가대상토지는 공익사업용 토지이거나 허가받아 지득한 토지를 그 이용목적에 이용하고 있지 않는 토지입니다. 자, 선매협의통지인데 자, 그러면은 허가신청이 있으면 허가신청이 있으면 15일이죠? 15일 이내에 15일 이내에 선매협의사실을 통지해야 됩니다. 15일 이내에 선매협의사실을 통지해야 된다. 15일 선매협의사실을 통지해야 된다. 선매협의사실을 통지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허가신청이 있으면 1개월 이내에 1개월 이내에 1개월 이내에 선매자 지정 통지 선매자 지정 통지를 해야 됩니다. 선매자 지정 통지 받고 나면은 15일 이내에 선매협의를 작수해야 됩니다. 선매협의를 작수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선매자 지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1월 이내에 선매협의를 완료해야 됩니다. 선매협의를 완료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선매협의 완료 조서도 제출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1월이 지금 5번 나옵니다. 선매자 지정 통지 선매자 지정 통지 1개월 이내에 선매협의 완료 1개월 이내에 선매협의 완료 조서 제출 1개월 2신청 1개월 매수 청구 1개월 이내입니다. 5번 나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2신청은 30일이라고 했죠. 선매협의를 완료하고 나면은 선매협의가 불성립되면 지체 없이 지체 없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됩니다.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됩니다. 선매협의가 불성립됐다고 곧바로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매협의까지 받고요. 6절 직가동향조사와 7번 포상금제도부터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